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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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리 받으세요 대하는게 아니고 이 얘기 그 패드라고 하는거죠? 맛있습니다 녹화만큼 녹화만큼 네 약에는 다 들어갑니다 약에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 유튜브 팬분입니다 유튜브 팬분께서 오늘 만나가지고 아까전에 전화자들맞아요 전화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런가지로 많이 사준다고 해서 너무 고맙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먹방도 같이 정사로 쓰레기는 쓰레기는 버리거든요 네 네 쓰레기 있을까요? 음 좀 보십시오 자 좀 드릴게요 숟가락 전복 네 네 숟가락 여러분들 전복 전복 껍데기 전복 네 지금은 자괴농이 그렇게 없을 때에요 네 옛날에 이거 진짜 자괴농이 많은거에요 근데 요새는 안보이더라구 문화가 네 근데 이것도 옛날에 엄청 비쌌거든요 네 원래 비쌌요 네 옛날에는 네 문양을 좀 네 문양을 좀 만들어놔야죠 네 네 네 네 자 여러분들 불병 먹 Ensign 먹 clears wouldn't böyle 먹지 보다 silicon 나 흰미 없는 더 ado 그냥 치아가 우리 한국 김치 한번 잡사봐이소 오늘의 미국 팬분들이 오늘 한 7명 지방에 돌아갈거잖아 오늘만 한 2분 정도 들어왔어 두 번째 이틀 동안에 들어왔는데 한 20명 가까이 들어왔거든 미국 팬분들만 한 20명 이상 들어왔어 마지막 장 하루에 한 명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명도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날아가 어떤 식으로 또 하느냐 이제 팬분들에 의해서 또 나가봐야 돼요 나가서 또 좋은 양상을 담아봐야 되고 배우빙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빼야 돼 이게 슬기거나 그 조합을 해 줬잖아 아하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의 혜진은 제가 열 수 있을대로 편집을 많이 안하거든요 편집을 안하려고 편집을 안하고 편집대로 올리라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찍고 편집할때는 하는데 편집할때는 하는데 편집할수 있는대로는 안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번 멈춰보세요. 그때도 보이더라구요. 여기 앉아, 그때도 응원해? 응, 괜찮아요. 여기 앉아있어요. 응. 응, 괜찮아요. 더 좋아해. 여기 앉아볼게요. 여기 앉아볼게요. 여기 앉아서 옆에 앉아볼게요. 한입 한입 한입. 오늘 한입 한입. 다녀와. 여기 앉아볼게요. 이거 열심히 하자 보이게 하는게 있어요. 여기 앉은 것抓지 tore corri. 주댕이 났습니다. 밑으로 박지를 넣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줘야지. 주댕이 뺀거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댕이 뺀거에요. 주댕이 뺀거에요. 주댕이 뺀거에요. 밑에서 이렇게 뺀거에요. 잘 빼주면 이렇게. 이거 주댕이. 좀 더 안되고. 네. 다시. 으음. 구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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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야. 응. 잘 먹어야. 물이 새 입는거에요. 오고. 진짜 가리금라. ㅋㅋㅋㅋ. 그 외과 아 그 외과 아 외과 외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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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외과는 외과는 영국으로 두고 나를 한 시간 전부터 불렀어요 약간 양념을 해야 될까? 소금이 좋아해 소금을 좋아해 콩장어 양념으로 따른 간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장어 장어 마지막으로 아 솥잔 해드리구요? 네 양념 솥잔 아들한테 밥 조금 옛날에는 그랬거든 아들한테 밥 먹었어 아들한테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 아니야 그럼 아버지 조금 엄마한테 덥고 네가 어른이 것 같은데 집에서復둥이는 저런 사람한테 은근히 이야기하고 하나 밖에 있는 축구만 한테 말이야 유동생이라고 유동생인데 오빠는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보니까 볶을 때 맛은 조금 틀릴수 있습니다. 결고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보러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꼼장, 락가락 때문에 꼼장, 락방,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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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brake Conspir dyeing,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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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ende, 양념 Individual 1-% 아, ohne Agonyев Moyes, 양념, 양념, 양념age, 양념, 양념 haciendo everybody Edition zzzzzzzzzzzzzzzzz 여러분들, 아 Speed !! Eee!! Eeeordnung ! 맛있네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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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able. 안녕. 당면을 날려줍니다. 고기 2개 양파 고기 2개 양파 양파 요렇게 해서요 여러분께서 내 먹은 말모라고 제가 따라준다 대부분은 몸도 안하고 내 맛 잘 안먹어라 고춧가루 그래서 이 상승이 수백진대 세 번 되면 중박된 사진이 이제 싸워나가지고 내가 뭐 보여야 이제 뭐 싸워나 내가 뽀뽀해 주제 이런거 아똥아똥 수아노아 안좋아주면 다행히 됐나 어? 안좋아? 내가 빨리 걸린다고 그거 또 제가 도둑을 해 밥 맞힌다 갑자기 한 번 하옵니다 아예 갑자기 솔등은 안걸린다고 오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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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쭈욱 아 아까 완전히 도와서부터 도와서부터 왜 못해요 물전도 안하는데 다시 이렇게 Old 네 고마워 네 그럼 잘 고맙습니다 고마워 여러분 삼보 영상 기회를 해주셨죠? 삼보 영상 요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삼보에서는 삼보에서는 장어를 안 보고 장소에 좀 됐거든요. 정신에 뭐 한 적이 없는데 백불 그때 아니더라. 아 아 아 아 원래 꼬띵이니까 아니 아 안 먹어봤으니까 아 음료 추억 안 먹고 아니 잘 락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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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양념은 양념을 먹고 소음잠을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서 스파킹에 대처가 더 들어가고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하면 더 맛있어 네 아 아 아 아 아 주식은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자 남 있잖아요 아 이 아 양념장약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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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햇빛을 뗀 때가 없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그냥 그 소금 쪽에서 야한 소금에 두고 어? 불러줄구나? 내가 왜 그러냐면 흘렸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흐흐흐흐 너무 맛있을듯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으면 먹었거든 이 먹으면 좋지 맛있어 먹으면 좋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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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혹시 여기 앉으시면 될까요?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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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TV 내려고 안해요 삼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민입니다 지금 4부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비주얼을 한번 보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나면입니다 여러분들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면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있던걸 이렇게 빼냈거든요 여러분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나면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먹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제가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오늘 그림맨 진짜 이거 한번 보이세요 이거 한번 보이세요 이게 진짜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오늘 오늘 마지막으로 먹방하는 비주얼입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데 가서 먹방을 여러분들께 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